왜 그래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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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, 너가 먼저 엄마를 발을 카카 못 가게 하니까 설이 홍이가 지금 화났잖아. 왜 그랬어? 왜 엄마 발을 카카겠어? 응? 뭐 너무 시키든? 올라와. 줘봐. 또 저렇게 지 엄마를 그냥 쫓아가서 너 이놈을 시키. 그 왜 엄마를 그렇게 꼼짝 안 하고 싸우고 왜 그래 엄마를? 못 오게? 설, 너 왜 시키? 왜 그러는 건데? 설, 그러지 마. 우리 홍이 화났어? 성질났었어. 그랬어? 응. 먹으려고 했네. 내 발을 깍깍깍깍 했어? 그래서 성질났어? 알았어. 나도 이뻐. 나도 이뻐. 밥 주니까 밥은 또 잘 먹네.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삐딱하고 한 장 똑바로 이러지. 얘처럼 이렇게 똑바로 안 있고 얘는 항상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. 이유가 뭘까? 이유가 뭘까? 뭔가 경계를 하면서 먹나? 요즘 애살이도 지껏 알아갖고 눈치보고 회사 먹으러 가지도 않던데. 잘 먹네. 아구 잘 먹네. 아구 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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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구. 갔잖아. 설 벌써 다 먹었어? 설이 다 먹었어? 어휴. 설 다 먹었어? 아구 다 먹었어. 물 좀 먹고 와야지. 물을 안 먹어? 어? 자. 물을 먹고 와야지. 물을 안 먹어. 홍인아 지금. 뭐라 그러나. 쳐다보는다. 또 다 먹고 저 뒤에 뭐 흘렀나. 뭐하나 쟤는. 가장 실 가나 보네. 시아라. 아이고 착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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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는 좀 봐 쟤는. 다 먹고. 지금. 설이 또 밥그릇. 와서 넘실대고 있어. 다 먹었는데. 그것도. 하트. 아유. 하트. 어. 다 먹고 그러네. 오홓. 나도 물 좀 먹고 오지. 홍아. 응? 아이고. 야마 다 먹었어. 야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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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 좀 해야지. 밥 먹고 또 이 토끼 인형 끌어안으려고 또 그냥 또 어머 물고 올라가네 바닥에서도 안 했고 물고 올라가서 끌어안고 그냥 그거 얘는 이상하게 토끼를 저렇게 해가지고 머리를 몰고 끌어안고 저러고 있어 설이가 웬만해서는 저 토끼 인형을 또 안 건드려요 안 뺏어요 신기하게 저거는 홍이 거야 어쩌다가 좀 저기할 때는 한번 뺏으려고 시도를 하는데 홍이도 안 뺏기고 진짜 저 인형은 안 뺏어 다른 거는 홍이가 갖고 있으면 금방 난리를 치는데 알았죠? 구만 cookies duino Süі Into